나와 이거 봐봐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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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얼굴 쪽 오 좋아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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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오 좋아 자 좋습니다 옆에 이상한 또 옆에 있어 옆에 인터뷰입니다 달밤에 체주하시는 느낌 어떠십니까 힘들어요 스포츠 변태로서의 위상을 아주 돋보이게 하는 오진 브릿지인데 이건 제육 브릿지군요 자 옆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옆에 쌍별이 있는 저는 우진 브릿지의 대명사 원조 오진다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여기 더해안구청에 나와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발이 지금 시메트릭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상 보셨습니까 지금 시메트릭한데요 굉장히 어 시메트릭 모션이군요 어 옆에 좀 더 바꼈어요 잠깐만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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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다리 이쪽 다리 지옥다리가 변신 다리가 됐어요 이거 트랜스형과 시스형을 맞닿았다는데 옷 들어있는 트랜스형 안되나요? 어 이거는 저거야 이거는 이거 저거잖아 지옥다리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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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h